이거 가지고는 안돼요 시험 때는 조건이 빠져나오는거 그 다음에 이제 무단이라고 해서 이제 늦잠이라는거 늦잠이나 뭐 깜빡했어 중학교 때 습관대로 뭐 이럴때는 무단결속이 있으든 어떻게 하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최하수험에 4학점 이게 무슨 말이냐 학년 최하수험에 4학점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가 1학년 전체에서 맨 꼴찌는 몇 점쯤 될까 예를 들면 3점이라고 칭찬 이거야 만약에 학년에 가장 점수를 적게 받으면 3점이다 그러면 늦잠을 잡으면 몇 점을 받는다 그것보다 1점 낮게 받는다 최하점이 0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0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점이면 100점이요 최하점이 10점이면 몇 점 9점 최하점이 4점이면 3점 99점 가공할 점수를 붙어요 가공할 점수 그러니까 시험기간 뒤에 못 잡냐면 대학을 어디서 생활한다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착하시면 10점이나 3점 이후로 운전하는 전활해 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